나 원래 십자가 한 번만 막 화가 났었거든요.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편입니다. 내가 왜 이래요? 지금 남쪽에 십자가가 있대. 십자가? 거길 가며 널 도와줄 사람이 있어. 싱투스 싱투스 싱투스. 투미누스 데우스 사바우트. 이게 뭐예요? 나 그딴 거 믿지도 않는데 이게 왜 생겨요? 이게 왜 생기냐고! 사람들을 홀려서 악마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있어. 검은 주교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 검은 주교를 찾아내야 돼. 왜 가만히 있어요?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왜! 제발! 제게 힘을 주소서. 자식! 자, 녀석 출판이 아니겠지. 감사합니다.